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메이크업을. 여름에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면 보는 사람도 너무 더워 보이니까. 깔끔하게 만드시고 이런 머릿속도 많이 하거든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아 정말요? 지금 이게 되게 많이 고객님들이 많이 사서 쓰고 있는 그런 무슨 머리띠라고 할지? 이러면 모르겠네 스컵을 많이 팔아요 되게 많이 팔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띠를 하시고요 아 다르다 바깥스는 메이크업이 이제 메이크업이 심플하니까 악세사리나 네일이나 포인트를 많이 줘야 돼요 입술도 하실 거죠? 입술만 살짝 할게요 이거를 끈을 머리를 같이 따요 아 오 이렇게 머리를 같이 끈이나 이렇게 같이 따고 있죠 이렇게 따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끈으로 이렇게를 살짝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왔던 거를 살짝 그냥 리스나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풀어줘요 여름철에는 모자 쓰시고 옆으로 머리를 그냥 따요 그런 다음에 끝에 그냥 아무거나 공주로 묶어버려도 머리를 풀었을 때도 이렇게 모자를 벗어도 괜찮아요 모자를 써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와 함께gal